와우! 와우! 안녕하세요 여러분! 바로 보러 갈까요? 좋네. 그쵸 명호야? 좋아. 사랑해. 사랑해. 뭐지? 아 뭐지? 아 너무 좋은데? 어디 쇼파로 이동할까요? 아 네네 좋아요. 쉬밍하! 쉬밍하! 뒤에 쉬밍하! Are you lost baby girl? 아 이러면 나도 무서울 것 같아. 아 너도 무서워해야 돼. 야! 사진 다 찍어보존로 나가! 아 너가 계산아. 어디에 온다. 귀를 써. 으흥! 그럼 기권하는 느낌으로 명호. 명호 오케이. 나도, 나도 po 정치 귀가 너무 착한 사람이었으면 CM 주주리 말해요 주주리 어떻게 말해요? 죄송해요 아주 잘 지내준습니다. 쥬원으로 돌아올게요. 너가 제대로 앉아. 뒤돌아, 뒤돌아. 안 봤다니까? 애기고근 정말 똑똑해 으쓱 으쓱 어때? 잘하는데? 아 우구장 노래들 많이 들려줬네. 명호야. 고생했다. 명호야. 명호야 근데 소름이었어. 너 밟고 우리한테 돌 거잖아. 누리 1 잡아. 잡음하러. 우린 빨리 이렇게 잡은 거야? 아까 전에 우리 촬영 안 들어갔을 때 아 뭐! 내가 명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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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 좀 많이 먹었어. 너 뭐 그렇게 많이 먹었네. 야 자세 봐봐. 너무 이쁘다. 알았어 알았어. 만져줄게. 아 예수님 계기가 좀 있네요. 간. 귀. 입. 커. 눈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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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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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한 손 해볼게. 하하하하하하 이 ㅅ. 하하하하 우연이 되게 되더라고요. 성공! 아니 저거 어떻게 말해주시지? 소탐대신. 헤이! 젊은 ㅅ. 겨우 메인 입을 간다는 거. 이 간다. 메인야. 아우. 너 요즘 자꾸 너 명상 아지 너 요즘. 어. 너 해야겠다. 하하하하. 귀걸이가 별로 있지. 하하하하 너는 감이 없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감았지? 영호야 혹시 경찰이 널 확인했을 거란 생각을 안 해봤어? 안 해봤어? 하하하하 이 녀석 어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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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랑 오늘 달려서 좋구만. 하하하 하하하 유형아 좋아하면 됐어. 그래? 하하하 하하하 명호야! 방금. 이리 온 오라! 야 이거 가위 하지 마. 하하하 뭐야 뭐야 뭐야? 하하하 너의 이름 왜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. 사장님 정우정정우야! 뭐예요? 너랑 결협작이야 뭐라고 했어요? 슈퍼주니어 선배님 소희솔입니다 슈퍼주니어 선배님 소희솔입니다 누구였지? 스크린라카 야 쟤 대박이야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진짜 잘 만들었다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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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떠들이고 싶어 내 마지막 진짜 미쳤어 그냥 내가 느껴져 저 티 땄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꺼번에 땄어요 줄줄이 말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얘네의 신 뭐라고 좋아 하하하하 분위기 띄우고 있는 성관 어떻게 알까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자자 뒤에 전자 들어갔네요 세븐틴의 모호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시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모호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팅! 저 이제 통영할게요 세븐틴의 잇 하하하 다음 시작 안녕 뚜 championships 종료